사실, 많은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한 번으로 우리가 생일 전에 저한테 인연을 했고 우리가 요구대로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돈을 주겠다는 거로도 얘기는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런 안달을 다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현재 아무런 그 이상 아직은 오프레이드된 내용상으로도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. 어.. 그리고 사실 이번의 쇼이라서 우리 경기수들이 골 득점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고 해서 항상 훈련 최초 내에 골 득점을 이제까지 매일매일 방문 좀 했는데요. 오늘 또 골 득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는 장르가 많이 들어오고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고쳐가야 될지 사실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. 노력밖에 없다. 어.. 또 마시리노, 우리 스파플라스는 우리의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의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의 영상에서 만나요. 다행이다 하하 1살 1살 Breaksana 이제 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